2014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2014년 통과된 부동산 3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부동산 3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은 총 127명으로 이 중 강남 상구 아파트 보유위원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44명, 세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은 5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재건축 보유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은 21명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집값은 급속도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정안의 통과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22억 원 아파트는 2배가 넘는 45억 원으로 폭등했으며 윤영석 의원의 재건축 아파트는 3배로 폭등했고 이헌승, 윤재혁 의원 등의 아파트도 2배로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경우 무려 7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벌여드렸습니다. 결국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인들이 통과시킨 개정안을 통해 천문학적인 시세 차익을 올린 셀프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부동산 가폭 등으로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다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자학객으로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셀프 수혜로 막대한 차익을 올려놓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책임을 현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통합당 의원들의 표리부동 태도야말로 국민들을 절규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제라도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대책에 동참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 여당 역시 강한 의지를 밝혔던 만큼 책임 있는 태도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추진을 지시한 보유세 강화법안을 더 강화함과 더불어 기업 보유 토지의 과세 강화 그리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의당 역시 이를 위해 대통령이 추진을 지시한 보유세 강화법안과 함께 기업 보유 토지 과세 강화 등록임대사업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를 폐지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정의당 역시 부동산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총리